1985년,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소리,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는 소리, 그 시절, 그리고 지금의 들국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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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롭게 소리를 피워갑니다. 새벽빛 내리는 거리도, 저녁 널 불타는 점도 작은 빛밤을 들이, 아이들의 흥을 깨고 태양은 저기 뜨고, 저리 또 지고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동안 세상은 몰래 가고 우리도 가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